지금 인터넷 아주 난리가 나버린 fm회사 뿌리 사건의 근황을 알고 계신가요? 일단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뿌리라는 회사에 다니는 팀장급 여자가 은근슬쩍 스리슬쩍 fm하겠다. 선언을 하고 수도 없이 많은 매갈 손가락을 자신들이 외주받아 만든 pv에 집어넣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사건이 가장 공론화된 넥슨의 메이플 측에서는 개빡친 라이브 방송을 열고 특정 사상을 몰래 드러내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해 내부에서 매우 심각히 생각 중이고 단호히 대처할 거다. 뿌리를 포함한 외주업체에게 사실관계 조사 이후 결과에 따라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거다. 라는 식의 발언을 하며 회사 차원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참고로 넥슨은 소송전이 발생하면 김엔장을 선임하여 고소하는 걸로 유명한 회사이고 은근슬쩍 스리슬쩍 이연병을 떨었던 여자의 인생은 개같이 처망할 예정입니다. 실제 넥슨 직원들은 전수조사하며 눈알이 빠질 것 같다 말하고 도태 fm진녀들이 즉으들 사상 좀 드러내겠다고 남의 밥줄 끊고 남들에게 피해 끼치는 거 존나 역겹다. 라는 발언을 서스럼없이 날리고 있으며 기념일인데 별 정신 나간 여자 때문에 개빡치게 출근해서 일하고 있다. 이 기회에 fm을 박멸했으면 좋겠다 경험상 팀 분위기 조지고 혼자 불편해하는 여자의 99%는 fm임. 이라는 넥슨 직원들의 불같은 발언들. 뿔이라는 fm 회사를 손절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으로 회사 공중분해 만들거다. 라고 손해배상 참교육을 천명하는 넥슨 직원들. 여성 가산점으로 남성이 불합격되고 상대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여성 기획자가 채용되는 실정이다. 최근 몇 년 새 여성 가산점 버프로 들어온 신입들 놀라울 정도로 일 못하고 자기 주장만 강하다. 라는 넥슨 직원들의 불꽃 같은 발언들을 보면 이번 사건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여러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직 넥슨 직원들과 디렉터가 참교육을 천명했지만 사회생활 안 해본 우리 fm 여성들은 메이플이 존나 멍청한 게 fm 회사 뿌리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겠다고 라이브했는데 그건 노동청에 고소해달라고 비는 수준 아니냐. 라고 말하며 외주한 줌죄를 적용시키면 넥슨이 지읏된다는 글의 추천이 49개가 찍혀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머리에 무슨 똥이 들었으면 외주한 줌죄를 말하며 메이플을 비읍시오 취급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다가 과감하게 스튜디오 뿌리는 국내를 벗어나 해외로 진출하세요. 여러분은 외국 가면 오 스튜디오 뿌리 케이 뿌리라고 받들여질 거다. 라고 말하며 오 이지라를 하며 일본을 애니해서 제낄 수 있다 말하기도 하며 하지도 않는 게임이었지만 메이플이 한남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후속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 넥슨을 영원히 소비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하며 게임한 적 없음님께서 영혼 보내기 하던 실력 어디 안 가셨는지 한 적도 없는 게임을 불매운동 하겠다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남성들이 립스틱 불매운동을 벌이는 행동과 똑같은 지능을 선사하는 우리 fm들. 한 여성은 자신이 메이플에 3455만 1000만원을 썼지만 접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저 사진은 2022년도에 다른 유저가 자신의 현질 액수를 공개하며 보여준 사진의 모습입니다. 게임을 해본 적도 할 생각도 없는 fm들은 영혼 보내기를 하며 불매를 허버허버 진행 중이죠. 놀랍게도 여성시대에서는 지금 대단한 불매운동을 진행 중인데 우리 여시들 너무 멋있다. 와 매달 완전 메이저잖아 메시들 대단하다 행동하는 여성들 최고 메시들 힘내. 라고 말하는데 그녀들이 지금 어떤 불매운동을 하고 있냐면 메이플에 대해 이야기하는 행동을 멈추는 불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메이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정전 때리자 말하면서 정전을 시키고 메이플 앱의 0점을 누르는 복수를 하고 있죠. 제가 저 여자들 조롱하려고 조작해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쟤들 지금 정전으로 넥슨을 향해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여자들의 멋진 불매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이플 이야기하는 여자들이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멋있다고 말하는 게 진짜 그녀들의 불매운동 수준인 거죠. 참고로 그녀들은 돈이 안 되는 여성 유저들은 넥슨을 탈주해보겠다고 탈주 인증을 했었는데 그 금액은 1년간 캐시 충전했던 37만 7,900원 했던 여자들이 탈주했다 선언하고 넥슨에 현질한 게 아니라 아이템 매니아에 현질한 307만 7,900원짜리 여자들이 탈주하겠다 소리 지른 전적이 있죠. 참 대단한 불매운동 납셨다 그쵸? 참고로 여러분은 겨우 저런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피곤하게 구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모두 지금 fm들의 전략입니다. 저런 걸 문제삼냐고 남자들 왜 이렇게 쪼잔하냐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서 남염하는 행동을 지적하면 쪼잔하다 프레임을 짜고 있죠. 가지가지 한다 할일 드럽게 없다나 남자들 너무 예민하다 라고 말하며 실제로 불편함을 표출하는 남성들이 예민하다 프레임을 씌우는 우리 여성들 여러분은 더더욱 예민하게 굴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넥슨 여직원은 이 사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이면 외주받은 애니의 그런 사상을 집어넣는 행동 안 한다. 너네는 그 손가락 하나 넣어서 이겼다는 우월감에 빠지겠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 하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 나도 여자고 게임을 사랑해서 이 업계에 와 있는데 니들은 fm이 아니야 니들은 인류 혐오자들이야. 니들이 좋아하는 여성 인권을 박살내는 파탄자들이라고 라는 말을 하고 있죠. 메이플 측에서는 강력하고 단호한 대처를 천명했고 은근슬쩍 스리슬쩍 자신들의 사상을 퍼뜨리려 했던 여성들은 인생 종칙에 생긴 게 바로 팩트입니다. 게임하지도 않으면서 불매운동하는 여성들의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설빙 사먹으러 영혼 보내기 할 때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외주안줌죄로 넥슨 큰일 났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